탑석센트럴자이 75A 타입 1층 단독 테라스 매물이 6억 3천만원에 나왔습니다. 침실원에는 대형 드레스룸과 화장대 그리고 샤워부스 딸린 욕실이 있습니다. 침실2엔 발코니에 자동 빨래건조기 설치되어 있고 실외기실이 있네요. 매매가는 시원하게 조정 가능합니다. 탑석센트럴자이는 21년 12월에 준공한 2573세대 대단지로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 사우나를 포함한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 매우 다양하게 완비되어 있습니다. 26년 말경에는 7호선 탑석역이 현 탑석역 지하로 개통 예정입니다. 저평가 시점에 희귀 타입을 장만해 두신다면 조만간 귀하의 선택에 자부심을 가지실 거예요. 더 궁금하신 점은 031871-7722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